해외여행의 꽃! 면세, 면세, 면세 찬스! 더럽게 비싸서 못 샀던 제품부터 면세점에서만 판매하는 제품들을 전뜩 샀지! 다들 알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온라인보다는 모바일이 제일 저렴하다는 거! 롯데, 신라, 신세계, 동화, SM 등 이 세상 모든 면세점 어플을 깔고 취급하는 브랜드를 싹 둘러본 후 쿠폰이랑 적립금을 적용하고 계산을 때린 후 뜯어봐야지! 이것이 진정한 혜자템! 면세점용 맥 아이코니 립스틱 트리오 세트!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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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베스트 립스틱을 다 모아놨어! 루비우, 릴렌트 리슬리 레드, 레이디 데인저 이렇게 한 세트! 칠리, 두보넷, 브리고라 이렇게 한 세트! 레드부터 핑크, 오렌지, 말린 장미까지 역시 이 세상에 똑같은 컬러의 립스틱은? 없다! 인정? 뭐가 제일 잘 어울리는지 봐줘? 현화 립스틱으로 유명한 루비우 레드의 정석이지! 아이유의 이템! 릴렌트 리슬리 레드 핑크핑크한 컬러야! 효리 언니가 써서 핫해진 레드 오렌지빛 레이디 데인저 그리고 일명 수지 립스틱 칠리 제2의 맥칠리를 꿈꾼다! 두보넷 잉! 그리고 브리고라 역시 난 귀여운 게 딱이야! 매트에서 각질 부각이 있는 것만 빼면 언니가 널 무지 사랑해! 시중에 판매되는 6개의 가격은 18만원인데 연세점에 14만원! 그런데 나는 적립금 써서 7만원에 샀어! 역시 연세점이야! 어떻게 이렇게 싸게 샀냐고? 매달, 매주, 매일 주는 적립금 챙기고 출국 정보 입력하면 주는 적립금 챙겼지! 에이든! 투페이스드가 한국에 들어왔다! 얼싸! 코덕들의 인생템! 투페이스드 스웨이트 피치 아이섀도우 컬렉션! 아니 내가 눈을 의심했다니까? 면세점에만 들어와서 아쉽지만 왜 이제 왔어? 얼마나 기다렸다고 잉! 우선 향기부터 피치! 아... 좋아! 컬러는 총 18개! 이 세상에 똑같은 컬러의 섀도우는 뭐? 없다! 핑크핑크에서 데일리로 쓰기에 완전 좋고 스모키 화장에도 완전 굿! 데일리로는 이렇게 썼고 스모키엔 이렇게 썼어! 그래도 난 하트 블러셔가 좋던데 나중에 안 들어오면 헬이 똑당해! 힝! 힝! 중국 여신 팜빙빙 알지? 레드카 패드에서 클러치를 떨어뜨렸는데 그 안에 얘가 있어서 완전 데이트됐잖아! 1초만에 5개가 팔린다는 블랙 모어스 비타민 크림! 언니 광고 모델은 아니죠? 너무 저렴해서 의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면세점에서 한 개에 6천 원도 안 주고 샀으니까 믿자야 보짝! 생각보다 부드럽고 발림성이 완전 좋아! 튼살과 여드름 흉터에 좋다니까 완전 대박구! 비싼 거 원래 이럴 때 사는 거야! 완벽한 클렌징을 위한 포레오 실리콘 진동 클렌저! 요즘 따라 뾰루지가 더 생기는 것 같지 않아? 손세안만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것들까지 짠! 다 없애준대! 부드러운 클렌징을 할 땐 앞면으로 각질 제거는 뒷면 그리고 딥 클렌징은 위쪽 브러쉬로 해주면 돼! 우선 메이크업을 지우고 클렌징을 얼굴에 발라 턱과 볼을 시작으로 바깥으로 돌돌돌돌돌 코는 위아래로 쓱쓱 피부가 약한 눈은 살살 8단계 강조 조절이 가능해서 민감성 피부에도 오케이! 블랙헤드, 메이크업, 초미세먼지를 다 없애버리자! 피부가 굉장히 매끈매끈해진 듯한 느낌?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서 돈 아꼈다! 아, 제몰이라 미안해요 털과의 전쟁에서 해방시켜줄 이오시카 제모기! 내가 이 제모기를 택한 이유는 제일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고 게다가 제일 싸! 우선 전원을 켜고 강도를 조절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가운데 작동 버튼을 누르고 제모하고 싶은 부위에 올리면 끝! 제공되는 선글라스 끼고 팔도, 딸이도, 여기도? 눈 감아!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하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너무 긴 털도 노! 일회용 면도기로 살짝 정리해주는 센스! 처음 제모 후 11회에 한 번 더 그리고 그 뒤엔 2주에 한 번씩 2주 간격으로 꾸준히 제모해주면 시간이 흘러도 털이 알아서 빠진대! 털이 또 난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자! 하, 관리하기 참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 제품들은 브랜드 쿠폰이랑 타임세일에 사면 빵야! 게임 끝인 거 알지? 국민 첫사랑 수지언니가 써서 화제가 된 카린 선글라스 흠, 엄청 고민했잖아 에디 살까? 아니면 백은 어? 그래서 두 개 다 샀어! 여름엔 역시 틴트! 올엔 역시 메탈이지! 실버 프레임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면서 유니크해! 그리고 굉장히 가볍다는 사실! 땀이 흘러내리지 않게 코받침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완전 좋아! 이건 에디 C2? 이건 베그너 C1! 선글라스는 무엇보다 간주지? 탄생석이 들어가 유니크하면서 러블리한 판도라 반지! 가격도 저렴해서 친구랑 우정링으로 완전 좋아! 1월부터 12월까지 컬러도 다양해! 사이즈는 48호부터 60호까지! 매장 가서 꼭 껴보고 사야 해! 안 그럼? 이렇게 다른 반지랑 레이어드해도 굉장히 예뻐! 아, 반지는 개미 지옥인데! 내 돈 어떡해! 망했어! 아, 역시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아, 나 근데 진짜 궁금해! 너희는 면세점에서 뭐 사? 응? 나도 알려줘! 응? 응? 딩고! 너희는 면세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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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